아 아 진짜 개쓰레기 캐릭터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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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야? 보스? 보스! 보스! 트레이 게임 대기중 어...? 트레이 게임 인가 아닌가? 프리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룬빵구 짧은 아 5 하하 쓰레기가 아닌 게임의 쓰레기가 아닌 캐릭터 사일런트였습니다. 혹 수비를 버렸어야지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요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요리할 필요가 Times Square 입이 새롭습니다. 네, 거의 시작합니다. 또 다른스가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제발 덱 맨 밑에서 뭐해 쓰레기가 아님 케이멜 쓰레기가 아님 케이리컬 쓰레기란 이벤트였습니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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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때리네 망플 미쳤다 용땡이 컷 아 과연 아 아 서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건물은 저렇게 많이 주면서 강화는 절대 안해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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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답 사명자 행꽃은 좋겠다 같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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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녹바스네골 검검검검무 보드마스터 아 이 도둑놈들 아니? 역시 표창 포션 왜 먹었냐 목말라서 마셨다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로 로 로 로 로 로 오 호 호 호 호 호 호 호 off 딱따 다다 stunt 미쳤나 쓰레기 게임 바로 날패기 대기 반바퀴 돌았다 뭐야 아니 전경기면 임마 방어댐 카드를 주워야 될거냐 퀴퀴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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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어댐 총공격을 드렸습니다 전쟁의 정답이다 연금술사 아니 뭔지 강화 카드 줄래 꼭주 연금 우리 이 카드 거지같이 나오는데 캐릭터가 거지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쓰레기가 나오는 이유는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망함 단도에 복제 푸셨을까 악 옥재단도 강화 절대 안해주네 벌집 강화해주는거 봐라 힌뽀가 고약해 대신 벌집을 강화해드리겠습니다 약화 걸림 강화 벅밀 개많이 나오네 엘리트... 안가 엘리트... 어... 엘리트 귀찌삐 룬반구라... 아니 그리고 강화 카드 절대 안주네 진짜 강화 카드 50%일건데 엘리트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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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사나이 사일런트 구방치지 않겠다 범베라 범베라 뭐 이딴 게임이다 이제 가끔은 도망도 좀 치고 그러세요 야 죽지마 아니 아아아아 예 호감몹 진짜 아 손님이로군 쟤는 왜 손님 취급하지? 뭘 받게 손님 아닌데 와 새롭게 덜린다 시명부터 시작하는 달팽이 쥬 쥬 쥬 쥬 바 4 5 6 6 7 8 8 9 10 11 12 12 13 15 15 16 16 16 16 16 18 19 19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만 쓰면 잔상 나오냐. 어? 어오... 꼬끄미. 역시 사일런트 최고의 카드 유력 영상. 시체 폭발은 없네. 도두데카 잡을 때 있었잖아. 아이씨. 렘린이 뿔. 렘린. 와 연막탄 치약. 아싸 잔사이다. 항상 까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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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고특 이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예 수목밤 752골드 아껴둔 멤버십 카드